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의뢰교회를 설립하시고 오늘이 이제 3주년 감사의 예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달의 발걸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벤 2애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예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역사하며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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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